한국어로 먹는 음식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TV의 한글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먹방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TV나 SNS 즉 유튜브나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것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국 음식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30여가지 한국 음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열심히 이어서 한국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국 음식을 분류하겠습니다. 자 양념, 양념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반찬, 밥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사이드 디쉬입니다. 찌개, 찌개는 그릇에 채소, 생선, 고기와 양념을 넣고 끓인 것을 말합니다. 국, 국은 그릇에 채소, 생선, 고기에 물을 찌개보다 더 많이 붓고 끓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30가지 음식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밥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쌀밥, 보리로 만든 보리밥 이렇게 부릅니다. 비빔밥, 비빔밥은 여러가지 음식 재료를 한 그릇에 넣어서 비빈 것을 말합니다. 김치, 김치, 불고기, 불고기의 재료는 돼지고기입니다. 물론 소불고기도 있습니다. 갈비, 소나 돼지의 갈비를 불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라면, 라면은 누들의 한 종류입니다. 삼겹살, 삼겹살은 돼지의 베이컨 부분을 후레이팬이나 숯불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계란후라이, 김치찌개, 김치를 넣고 찌개를 끓인 것을 말합니다. 동태찌개, 주재료는 동태, 참치찌개, 참치재료는 투나, 스튜어입니다. 생선찌개, 된장찌개, 소이빈 페이스트입니다. 주재료가 된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갈치찌개, 헤어테일 스티위입니다. 두부찌개, 두부를 토프, 토프를 주원료로 만든 찌개입니다. 순두부찌개, 소프트토프 스티위입니다. 부대찌개, 여러가지 햄 종류를 넣고 끓인 찌개를 말합니다. 버섯찌개, 머쉬룸 스티위입니다. 떡국, 떡국은 주로 새해 먹는 음식인데, 슬라이스드 라이스 케이크 소프입니다. 갈비탕, 소프트 리프 소프입니다. 설렁탕, 악스본 소프, 뼈의 국물로 만든 소프입니다. 계란탕, 계란탕, 에그 소프입니다. 만둣국, 원톤 소프입니다. 콩나물국, 빈 스프라우치 소프입니다. 소고기국, 소고기 소프, 한국말입니다. 미역국, 시위드 소프입니다. 해장국, 해장국은 피곤이나 술을 먹은 후에 피로를 풀기 위해 아침에 먹는 소프입니다. 국수, 누들입니다. 칼국수, 핸드메이드 초프트 누들입니다. 즉, 칼로 직접 면을 잘랐다 해서 칼국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김치, 불고기, 비빔밥, 김밥, 뭐 이런 것만 알았는데 상당히 종류가 많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밥, 쌀밥, 비빔밥, 비빔밥, 볶음밥, 볶음밥, 김치, 김치,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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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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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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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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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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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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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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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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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찌개, 참치찌개 생선찌개, 생선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갈치찌개, 갈치찌개 두부찌개,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버섯찌개, 버섯찌개, 떡국, 떡국, 갈비탕, 갈비탕, 설렁탕, 설렁탕, 계란탕, 계란탕, 만둣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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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국, 콩나물국, 소고깃국, 소고깃국, 미역국, 미역국, 해장국, 해장국, 국수, 국수,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자 여러분 수업 잘 마쳤는데요. 저는 한국어와 또 한국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까지 앞으로 주제를 다룰텐데요. 제가 먹방을 유튜브에 올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또 맛을 보시고 또 여러가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